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Q 복소수는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하기는 힘든데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데 실수에다가 그거를 같이 붙여서 만든 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를 허수라고 부르고 있지 않은 수라고 그런 이름도 썼는데 수학자들이 이걸 많이 써오다가 보니까 지금은 실수보다 이게 더 완벽한 수로 생각돼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특히 순수수학 쪽에서는 실수가 굉장히 특수한 수고 복수수가 제대로 된 수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건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실수는 복수수의 한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현상들이 복수수 위에서 봐야지 제대로 보이고 그림자만 가지고 봐서는 진짜 일어난 일을 못 볼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수수 위에서 봤을 때 많은 현상을 진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론 그거를 실수에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또 좀 복잡한 문제인데 저같이 그냥 좀 게으른 사람은 복수수에 빠져서 그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제가 설명드리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킬러가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거를 미리 얘기하는 거 못 봤죠. 죽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건 한순간입니다. 죽일 준비를 해야죠. 제가 사실 지금 요새 하고 있는 거는 거의 20년 넘게 쫓아다니던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죽이고 제가 죽기 전에 죽였으면 좋겠는데 처치한 다음에 죽였으면 좋겠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킬러는 죽일 대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시니까 아까 그 선생님 그림 이제 선본들을 갖다가 표시할 때 양 끝점을 갖다가 평면 A 평면 B에서 표시한다 그랬을 때 각각 그 평면 A 평면 B를 표시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복수수 하나로 표시하는 거니까 혹시 복수수, 복수기약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4차원 성분의 양 끝점을 표현하는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표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도 가능한데 아까 여기 그러고 보니까 그 질문에서 복수수, 좌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복수수를 이용한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린 그래프도 복수수를 이용한 그래프도 그렇게 그립니다. 사실은 거기서 실수축을 복수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설명드리기는 쉽게 이해하기는 처음에는 힘든데 결국 그림이라는 건 다 그냥 보조적인 거고 저거를 직선을 하나 그어놓고 저게 실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그건 실수직선이고 그게 복수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복수직선이고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이런 거에 좋은 예인 것 같아서 그걸 그냥 말씀을 드림으로써 답을 하고 싶어요. 제가 관심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물리학에서 나온 가설인데요. 그걸 강한 우주 검열 가설이라고 불러요. Strong Cosmic Censorship Conjecture. 그 자체의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게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결국에는 블랙홀 내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 딱 이제 되게 그 이제 너무 신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그 블랙홀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요. 너무너무 중력이 세서 빛조차도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정의상 그 멀리 떨어지는 저희는 블랙홀 내부를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볼 수 없는 것이 블랙홀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내부에서도 아인슈타인 반경식이 성립하고 일방상승률이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학적으로 블랙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탐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연구 중 하나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말하자면 이제 그 유일한 무기가 이제 수학적 엄밀성인 거죠. 그 세 개의 이제 그 뭔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게 한 예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일단 만들고 나면 그러면은 관측되어지지 않은 사실들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성질들 관측되어진 것들을 갖다가 잘 설명할 수 있는 식들을 만들 텐데 그것들을 갖다 극단적으로 하면 도대체 이런 현상도 벌어질까 그리고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해보면 분명히 수학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존재하는 실체인데 뭔가 싱귤러한 어떤 점들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물리적인 의미가 뭔가를 갖다 그걸로 알아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증명에 방정식의 증명 혹은 엄밀한 유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죠. 네 그렇죠. 저도 사실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잘 그리스 수학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짐작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2차원과 3차원 평면하고 3차원 3차원 유크리트 기약하고 2차원 유크리트 기약이 그 차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던 건 확실하고요. 그리스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게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국가라는 플라토니스 국가론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랑 제자랑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나 앞으로 나라를 이끌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뭐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가 첫 번째로 가르칠 거를 자치견산 더하기 빼기 이거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제 평면 기하 얘기를 해요. 평면. 그런데 그때 보면 기하라고 말하는 건 그때는 평면 기하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평면 기하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그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천문학 아니냐고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해와 달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3차원 유크리트 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3차원 유크리트 기하 3차원 기하기라고 그러죠. 공간 기하 유크리트란 말 안 쓰고 공간 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간 기하가 특별한 필요성을 그때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평면 기하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요즘처럼 뭐 위아래로 움직일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그 당시에는 공간 기하학은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걸로 생각했지 그렇게 실용성이 있는 기하학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아마 그 소크라테스 대화 상대는 이거는 공간 기하학은 필요가 없지 않나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거기 제동을 걸고 공간 기하학을 꼭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2차원 평면 기하학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서 해야 되는 기하학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비록 당장 쓸모가 없을 것 같긴 하라고 생각할지도 몰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두 차원의 다른 점은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그 다음 단계로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4차원 이상은 그때는 아마 그런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오승진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셨듯이 시간과 공간이 한꺼번에 생각해야 되는 공간이다라는 걸 처음 사람들이 인지한 것은 안시된 이유이니까 결코 그전에는 4차원 공간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라보면은 칸트 시절에는 이미 시간과 공간은 선험적으로 우리가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때의 공간이라는 건 당연히 입체 3차원 공간이었을 테니까 3차원과 시간을 분리되어지는 공간으로 생각한 것과 아마 과거에 고대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던 그런 관점이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바꾼 기학적인 관점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평명과 입체 혹은 시간 이걸 갖다가 깬 증거 같은 고차원 혹은 비유클리드 기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졌는지 오늘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런데 세상 가게는 그 4차원 이상으로 확장한 결정적인 사람은 리만인 것 같아요. 리만 시대에 왜냐하면 가우스도 그 강의를 듣고 놀랬다고 하니까 가우스조차도 4차원 이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리만이 처음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물론 아름다움의 추구라고 하는데 그걸 얼마나 과연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위키피디아에 보면 마스메틱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거는 사이언스하고 아트가 아트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사이언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학자들 중에서도 좀 더 사이언스에 가까운 그런 취향을 가지신 분이 있고 아티스트에 가까운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티스트에 좀 그런 저는 수학의 아름다움에 굉장히 더 매력을 느끼고요. 실제로 실용성보다는 그리고 여기서 아름다움이 어떤 건가 물어보셨나 이거는 좀 저로서는 네. 저희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응용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어서요. 수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를 볼 때 단순한 아름다움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실 세계를 꼭 다뤄야지만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고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수학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응용수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가 수학이 굉장히 커다란 파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만큼이지만 더 넓은 세계를 가야지만 우리나라의 경계가 어딘지 알 수 있거든요. 바다를 가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육지의 한계가 어딘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수학의 의미는 넓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잘 적용되어지는 영역은 이만큼인데 그런데 사실 조금만 넘어가 보면 이제까지 잘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왜 그 경계가 생길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한계 그 문제들의 해결책의 한계 이런 것들을 갖다 찾아주는 거가 어떤 의미에서 현실에서부터 한 발 벗어나서 더 넓은 세계를 갖다 바라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알아듣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최초로 이런 개념을 생각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만이 고차원에서 어떻게 거리 개념을 생각할지를 제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만 개량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미적분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미적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두 점의 거리를 그냥 고차원에서 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위만은 두 점의 거리를 바로 잴 필요가 없고 한 점에서 거리를 미분한 거 약간 움직이는 거를 작게 움직이는 걸 어떻게 잴 거냐 속도 말하자면 속도죠. 아주 잠깐 움직이는 거를 재는 거니까 속도인데 그 속도를 재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고차원에서도. 그거는 어느 차원이나 똑같이 한 점에서 살짝 움직이는 속도를 어떻게 재느냐 그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쉬어져 있는 공간도 아주 작게 보면 유크리트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유크리트에서 거리를 재는 것처럼 살짝 움직이는 걸 잴 수가 있다. 이게 위만 개량이에요. 그리고 나면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재는 거는 이제 그거를 적분을 해서 미적분을 써야지만 제대로 거리를 재고 그래서 그거에 가장 짧은 경로를 구해서 거리를 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설명이 어렵네. 제가 들어도 잘 이해를 선생님, 오승진 교수님의 버전은? 사실 약간 이것도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미적분을 사용해서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내쉬라는 수학자가 증명한 게 뭐냐면 사실 어떠한 휘어진 공간이라고 해도 충분히 큰 유클리드 아주 고차원의 아까 황재훈께서 보여주신 고차원의 유클리드 공간 안에 들어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3차원 안에 있는 구면 위에서 우리가 거리를 정의하듯이요. 사실 모든 리만 기학에서도 그런 식으로 거리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네. 역시 어려운 질문이어서 제 버전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하는 거는 저는 기학 전공이 아닙니다. 기학 전공이 아닌데 그냥 단순히 전만 있으면 그러면 대상만 있으면 집합이죠. 거기다가 뭔가의 거리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기학적인 의미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질문하셨던 노팔에 대한 것들을 거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붙일까가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고요. 그거를 잘 붙이시면 새로운 기학을 창조하게 되어지고 각각의 기학은 그 각각의 기학 나름의 거리 개념들을 잘 부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기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봤습니다.